자관리가 예쁘다 와 여기 둘 자관리가 예쁘다 와 되게 예쁘다 진짜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? 방금 지출했다 정수하여 촬영하셨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유연한 사람 많다 여기 무난한 사람 없지? 안녕하세요? 아니 여기다 촬영이 없어요 여기다 촬영이 없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스트레칭 스트레칭 자 그냥 손목부터 가볍게 돌릴게요 어? 아픈데? 아 없어요? 벌써 아픈데요? 아닙니다 아픈데요? 먹으러 가세요 자 반대 방향으로 좀 돌려주시고요 이번엔 엄지손가락 잡고 지글지글어 갈게요 오 맞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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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오우 되게 좋아 너 아 감사합니다 6대 만점을 다 하도록 할게요 태풍씨 가슴선 중앙에서 손등을 맞이해서 짜고 주세요 어 달면 안되나요? 둘 에이 진짜 얼마야? 앱챔 그래서 발이 짜게 달지 않고 열 가비정도 돌릴 수 있으면 저희는 틀만한 당장 오 잠시만요 저한테 따로 탈체를 탈체를 오케이 저거 하나 저거 한 줄 아픈데 둘 둘 셋 아 셋 와 이거 그냥 무너져 여긴 괜찮은데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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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 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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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왈цев이 아 그 대단히 뒹동 맞추는 거예요 앞쪽 중심으로 흫 잠만 아 야 아 아 아 엉덩이가 저의 양 여섯 양 좋습니다. 자, 수평하기 예쁘고 지금 당겨서 아, 힘든데? 와, 춤추기 전에 6으로 앞으로도 있네. 잘 해보세요. 자, 파이팅. 네, 저 모습을 많이 가야 돼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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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장면에다가다가 붙다 놓을 때 혹시 목표에서 끼링끼링 부를 소리나? 어, 네. 소리나요? 네, 나요. 내 눈 바나요? 끼링끼링이요? 끼링끼링 본 거구나? 네. 끼링끼링 맞아요. 정상입니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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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둘. 셋. 여기. 쟤. 야. 열수는 잘 되셨습니까? 네. 굿. 자리에 앉겠습니다. 20분 사는데요. 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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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래. 네. 시간이 얼마나 안 지나가 czasu. 기차님. 기차님, 기차님. 기차님, 기차님. 기차님, 기차님, 축하님. 준비해 주자. 일명만. 잠깐만, 수고 inclusivity. 아, 대단해. 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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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, 어. 아, 고마워요. 좌우. 왔다. 하다. 자, 정리하자. 아우. 혹시 마시고, 아 왜? 아우이. 몸에 간과가 신경에서 의식을 막 옮기는거라. 다 느껴지세요? 숨죽이 죽어요. 다리가 저려가지고 아 씨... 전기까지도 완벽했어요 정수리 했는데 갑자기 다리가 지갑하기 싫어하라고 아 진짜 미치겠네 네, 가상표 하나 주세요 가상표? 네, 오케이 이거 엄마 안 해? 자, 그 자리에서 아까 명상 써보셨잖아요? 명상의 부분은 명상의 뜻을 알아야 돼요 숨을 주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? 숨을... 23살은 쉽지 않겠죠 어! 이 정답이에요 알아채는게 명상의 시작 그래로부터 왔다 왔다 내가 몇 번 도둑하는지 과단하게 숫자를 세워보겠습니다 이게 한 번이잖아요 저 한 23번? 와 되게 맛있다 한 23번 오늘 한 번? 잠깐 잠깐 갔다 왔어요 어디? 와 13번인데? 13번? 13번 오늘 숨을 제일 쉬는구나? 난 좀 깊게 쉬었어요 오케이 줄 썼다 오늘 하루에 누가 1600번 호흡하거든요? 내가 편하게 해가지고 쓸 수 있는 호흡 다 하면서 가는거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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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기 쉬는게 좋은거잖아 오케이 염색 대수만 해준다 하하하하 스트레스를 받으면 10번을 빨리 쉬실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빠른 편의점이 힘든데 60번을 쉬니까 오케이 오 반이 자라지고 반이 힘듭니다 그래서 아 저 계속 다 쓸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